오..잠깐만..당신 누구야? 내가 해준답게.. 해준답게로 해준답게로.. 2019년 9월 8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잠시만.. 그땐 내가 저 인형을 저렇게 해놨었나..? 아..그땐 내가 세워놨었구나.. 누구이십니까..? 누구이십니까? 잠시만요 잠깐만 당신 누굽니까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냐고? 잠깐만..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그래, 더 해보시죠! 더 해봐! 더 해봐! 더 해봐! 전나게 쫄리구나! 전나게 쫄리구나! 전나게 찌пер이라고 하셨습니다! 전나게 찌물은 계속 됩니다!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미리 밑밥을 좀 깔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야.. 뭐야? 뭐예요? 맞서 싸워! 맞서 싸워! 맞서 싸워! 맞서 싸워! 마이콜! 맞서 싸워! 맞서 싸워! 맞서 싸워! 너 뭐냐? 맞서 싸워! 맞서 싸ERS 맞서 싸워봄 마이콜?! 마이콜 envy 라고.. 매 이게.. 지금? 여러분들 지금 이거라고요? 소리! 소리! 하나 아니야! 둘! 씻! 잠깐만! 하나 아니야! 아! 춥다! 사장님! 하나! 첫o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역시 고구멍! 세계였습니다. 오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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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가지마.. 내가 해줄게 해줄게 나한테 말을 해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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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마야 내가 해준다 할게 내가 해준다 할게 아이고 해준다 할게 해준다 할게 자 얘기로 할게 내가 해준다 할게 오케이 해준다 할게 해줄게 해줄게 좀 참아 또 이 새끼야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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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되지도 않는 전화기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라고? 말씀을 하셔야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제가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기에 왜 그렇게 얽매이세요? 기괴해가지고 장난 그만 치세요 이제 다시 한번.. 다시 한번.. 나 알지? 우리 서로 안 인사하잖아? 이전에도 수십 번씩 왔었고 내가 시작되 comunic…? breeобод어야지… 왜 이래 이래… 뭐야,, History… 뭐야?! 뭐야? 뭐라고? 수고하셨어? 뭐야? 하.. 미치겠네 나도 나도 이 기계임 때문에 지금 뭐가 애매해 나도 이 기계 소리때문에 소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?